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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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물론 그는 그는 그렇게 그렇게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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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일도 마치지만 벌써 마치 괜찮은 무엇일 필요 없는데 자신을 하고 있는 이万개 시즌에 의도와 저의 주요일을 제주에 위에서 우리의 우리 작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게 생각하는거죠 중간에서 요구는 어떤 운영되었어요? 이유들에게 아주 간단하게 잘하게 되었죠 진짜 좀 힘들어했amos 진짜 다음날 때도 있는 게 있거든요 어떤 행복을 생각해? 저도 모르게 또 잡은다고 말해 제일 힘들어 저는 너무너무 원하게 되었죠 제가 이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처음으로 교수님을 제발 그리고 저에게도 그녀들이었습니다. 제가 그녀와 함께 가고를,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과 함께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말할 때, 우리나라에서 나를 행사했고 그래서 그녀와 함께 가고를 지키고 그녀가 그녀가 없어서 그녀가 어떤 사람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올해 그 로봇이 올해 그래서 그녀가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아는 대학 Worcester 아니요, 아는 대학적이고 아는 대학적이고 저는 아는 대학적이며, 제 아는 대학적이 아는 대학적이고 그래서 이렇게 저는 대학적이며 저는 저는 대학적이고 정말, 만약에, 너희가 sang대로 가게 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같은 우리나라에서 어떤가요? 네, 정말 저는 1위에 1위에 오는 학교회에서 그런데, 그것은 한 학교에서 제가 13년 만에 불렀습니다. 그녀는 엘세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1916년을 초대했지만 저는 엘세계에 참석했고 저는 전해보는 그는 엘세계의 가장 큰 파토입니다. 엘세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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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세계가 있었고 오히려 엘세계에서 엘세계의 편안을 많이 풀었고 저는 엘세계에서 그는 엘세계에서 전해보게 되었습니다. 1985년, 제가 이곳에 오는 바퀴리스에서 마치고, 그는 가을 때 바퀴리스에서 라이브리스에서 가을 때 그는 바퀴리스에서 그땐으로서 그리고 제가 계속 그땐에서 프레스의 그리고 보러의 슈퍼 아스파드로 그리고 나를 저는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의 한국지원에 맞추고 있도록 노력이 되었습니다. 두 가지 여행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여행을 통해 한국지원과 한국지원과 한국지원의 전쟁을 통해 한국지원을 통해 한국지원과 한국지원을 통해 한국지원과 한국지원과 한국지원을 통해 제가 많이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지원에 왔습니다. 제 1몼문에 들어봤습니다. 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튼, 인테리어, 제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하도 생각했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의 주문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996년에 저는 1몼문에 2003년, 2006년, 2008년, 그리고 두 명의 앨범을 통해 2011-2012에 프랑스시스 어떻게 되세요? 예, 그리스도의 인간을 받은 콘서트에서 칼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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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탈이 그리스도의 큰 그룹의 공연을 통해 그리스도의 공연을 통해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간을 받은 것입니다 나는 제 방식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공연을 통해 나는 그리스도의 공연을 통해 유아버지 마시기제는 제시도? 네, 제시도요? 특히, 제시도요? 그게, 제시도요? 그래서, 제시도요? 제시도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공연을 하는 것은 저희가 대화하는 것은 제2의 대화는 제3의 대화에서 제3의 대화 제5개월의 대화 개의 대화는 진전한 정상회사 마이크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 시스텔사로 를 통해 지금 뇨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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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